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저희 예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제가 마스크 벗은 모습을 처음 보셨을 수도 있는데 너무 놀라지 않으셨죠? 박혜석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피스메이커라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해봤는데요 이제 12월도 2023년도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2023년 교직원 예배 트렌드에 맞춰서 또 퀴즈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상품이 없어서 되게 원망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찾아오시면 드릴 텐데 지난번에 안 찾아오셔서 못 드렸거든요 원목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네 화장실 옆에 있습니다 4층 끝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 12월 3일은 무슨 날일까요? 제 생일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제 생일을 이제 발표하고 싶어서 제가 퀴즈를 냈다고 생각하실까봐 무슨 날일까요? 제가 11월 간호국 설교에서는 11월 23일은 무슨 날일까요? 라고 퀴즈를 냈었거든요 지금 되게 검색하시는 분들 보이시는데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세대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왜 젤리를 좋아하느냐거든요 전 단 거를 무척 좋아하는데 초콜릿과 캐러멜을 어떻게 놔두고 애들이 젤리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보면 딱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하리보가 답이야 12월 3일 하리보 생일도 아니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근접샷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아시겠죠? 답이 사실 적혀 있어요 24일 동안 기다리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날을 기다리기가 너무 아쉬우니까 하루하루 맛있는 젤리라도 꺼내 먹으면서 그 기쁜 날을 기다리자 하는 날입니다 답이 적혀 있는데 아무도 말씀 안 하시네요 바로 대림절이 시작한 날입니다 대림절, 대강절, 모공강림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영어로 애드번트 저희 요즘에 한국 사이트에도 진짜 많은 상품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상품화되고 세속화돼서 저는 좀 가슴이 많이 아픈데요 이것은 라틴어 오다 아드벤투스에서 유래된 말이고요 대림절은 크리스마스 전 4주 주일 4주 전에 시작하고요 11월 30일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주일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12월 3일이 대림절 첫 주였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벌써 여러 번 예배 때 말씀하셨는데요 교회력에 따르면 지금이 바로 첫 해거든요 그래서 12월 3일은 올해 첫 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구정이 되면 서로 덕담을 나누고 한 해에 복을 빌어주듯이 지금 시즌이 바로 서로에게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팅을 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크리스마스가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을 전해야 하는 시기인데 너무 상업화되고 세속화돼서 속상한데요 특별히 속상한 게 뭐가 있냐면 그 전에 이것과 연관된 얘기인데 저희 양화진 다녀와서 영어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12월 지지는 3주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월요일날 12시 반에 원목시를 찾아오시면 웰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아니나 다르게 이번에도 영어 스토리 시작하면서 제가 Hi, How are you? 했더니 I'm fine, thank you, 하나요? I'm fine, thank you, and you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뭔가 I'm fine, thank you는 촌스럽고 더 이상은 쓰지 않는, 힙하지 않은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와 똑같이 이 시즌만 되면 혹시 MZ세대들이 쓰는 말 중에 본캐, 부캐라는 말을 아십니까? 아세요? 원장님 이러세요 저는 사실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본캐는 본 캐릭터고 부캐는 부수적인 캐릭터 맞죠? 저의 본캐는 목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일 본캐가 영어 강사인 줄 아는데 저의 본캐는 목사이고 부캐가 영어 강사입니다 그런데 이 시즌만 되면 학생들이 선생님, 요즘에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한다면서요? 그거는 구시대적이고 굉장히 촌스러운 말이고 I'm fine, thank you처럼 지금은 해피 할러데이라고 한다면서요? 라고 꼭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바로 크리스마스는 이 크라이스트 이 땅의 평화와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기인데 놀러다니고 그런 연휴의 개념으로 생각하다니 그래서 요즘에 저 같은 사람들이 좀 모여서 크리스마스의 크라이스트를 지키자는 운동이 이 시기에 또 같이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네, 지금은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하는 시기입니다 그림이 너무 예쁘죠? 제가 자랑하려고 갖고 온 건 아닌데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에 이제 제가 서로의 평안과 안부를 묻는 시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에게 베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프가 우편으로 매년 저에게 카드를 보내주거든요 그 베프는 크리스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내용이 이미 디폴트로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들 1초 만에 해석되셨죠? 다들 1등 공황성 5분 1등 하셨기 때문에 금방 해석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기는 평안을 빌어주고 그리고 한 해 동안 받은 축복을 생각하면서 이제 감사하며 지내는 시기인데요 특히 많은 블레싱 중에 축복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다는 것을 느끼고 감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애드번트를 지나고 있는데 각 주마다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번째 주 바로 피스가 주제인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설교의 주제는 바로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제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명화를 한 점 선점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명화의 주제는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기독교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옆에 있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거든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처녀인 마리아에게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인데 그 아이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 평화를 전해줄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는 그 수태를 고지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 왼쪽 뒤편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과 저희를 만드실 때는 그냥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실과 중에 다 마음껏 공짜로 먹고 즐겁게 지내라고 했는데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유혹을 참지 못하고 먹고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의 힘으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너무 안타깝게 여기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해의 수단으로 희생의 대성물로 바로 본인이시면서 본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 저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화해하고 평안할 수 있는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올해 처음 설교했었던 주제가 바로 이 샬롬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오늘도 여전히 샬롬을 여러분에게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주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라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와 화해입니다 용서와 화해가 없는 평안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로 용서하시고 화해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평안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특히 저희 기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물에서 자유하게 하는 미션을 받은 기관이잖아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짧은 본문인데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사람으로서 받은 굉장히 크고 어려운 사명입니다 그래서 미션 임파스블 같지 않으십니까? 사람을 용서하는 건 진짜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헨리 라우엔이라는 우리 교수님 혹은 우리 신부님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분이 왜 사람이 용서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고찰을 하셨는데 그것을 조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헨리 라우엔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미혹하고 불안한 시대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섯 가지 주제로 강연을 하셨는데요 결론은 예수의 길을 따라서 살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여섯 가지 챕터 중에서 챕터 3이 저희에게 가장 큰 도전을 주고 또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챕터인데요 저희가 너희는 서로 사랑하다고 정말 힘든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도전이 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고찰을 하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용서하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헨리 라우엔 교수님에 따르면 저희가 용서하기 힘든 이유는 왜 안 나올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랑과는 달리 사랑을 대가성의 거래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준 사랑에 대한 보답을 받고 싶어하는 하나님은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절히 보상이 되지 않을 때 마음속에 분노와 갈등과 질투와 원안이 쌓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피해자인데 내가 용서하면 가해자에 대해서 너무 억울한 대가를 치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희 고린도우서 본문에서 보셨듯이 저희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근원적인 사랑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은 손익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첫 번째, 이러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지 않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속속들이 그 원수를 내가 싫어하는 원수를 내가 미워하는 나에게 해를 끼친 원수조차도 그 사랑의 대상이며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실 것은 많은 좋은 크리스찬들이 소위 좋은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용서를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저희는 자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한 마음으로 상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마음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용서가 따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88페이지에, 이 애수의 길 88페이지에 보면 원수를 향한 사랑은 작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시작되며 그 근거는 감정이 아니라 확실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아는 지식이고 그 지식에, 그 사랑에 의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감정과 노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위키피디아를 보시면요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자발적으로 복수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버려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미션 임파스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메멘토 크리스티, 메멘토 모리는 많이 들어보셨죠?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얘기인데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것이 유일하게 가능, 저희에게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이 용서를 한 한 훌륭한 분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사진을 넣지 않았는데요 이 게리 리치웨이란 사람은 용서를 한 사람이 아니고 용서를 받은 대상인데요 미국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사건 중에 가장 역사적으로 심각한 사건의 주인공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소된 사건만 49명이고요 모두 여성을 주로 그린 리버라는 장소에서 연쇄살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고백에 의하면 71에서 90여 명의 사람을 사실 죽였다고 고백을 했고 그러나 이것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최종 판결을 받는 재판 법정에 당연히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초대를 받았는데요 당연히 저희는 그분에게 비난과 욕설을 퍼붓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분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짧은 동영상인데요 이게 뉴스에 나온 것을 제가 캡처한 거라서 뒤에 뉴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러서 약간 방해가 되긴 하지만 잠시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Mr. Ridge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v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ll doubt of Ridgeway's guilt was erased what God says to do he pleaded guilty to the murders of 48 you are forgiven sir 비난과 맹렬한 비난과 욕설이 쏟아질 때는 전혀 후회하거나 죄책감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말에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용서에는 이렇게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미션 임파스블 같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매일매일 마음속에서 위로하는 사람을 씻어내기가 힘들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화하는 미션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어떠한 사랑인지 알았기 때문에 저희의 사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힘입어 저희가 이 미션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가능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저희를 너희 혼자서 이 일을 감당이라 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 시기에 저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마 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인마 누엘은 히브리어로 함께 라는 것이 임이고요 만우가 우리 그리고 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불가능하다는 접두어의 임 임파스블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는 미션 임파스블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모두 용서하시고 화해하셔서 정말 화해의 대사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까 예수의 길에서 이 혼돈하고 미혹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에 대한 기도문을 헨리 나우인 교수님께서 올리신 게 있어서 너무 공감이 가고 저희의 기도문으로 오늘 채택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 기도문을 낭독함으로써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같이 해주시고요 끝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와 함께 하여 주소서 제 산만한 심정을 들어주시고 이 혼란스러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소서 저는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집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제게 그 길을 보여주소서 주님은 고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소란한 세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은 평안이오 기쁨이시니 저도 평안하고 기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이는 주님과 가까이 살 때 맺는 열매이오니 사랑하는 주님 저를 주님께 가까이 이끌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